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두근두근 기다렸던 아이브! 얼른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이빈 투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이브의 컴백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컴백을 기다렸던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이브 보고 싶었어요! 우리 곧 무대에서 만나요! 우리 원영 은행장님도 인사 한 번만 해볼까요? 네, 우리 아이브! 저희 아이브가 러브다이브로 컴백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공개와 동시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번 신곡, 러브다이브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러브다이브는요! 다크 모던 팝 장르의 곡인데요! 사랑에 빠져도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뛰어들어보라는 아이브만의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네, 저도 아이브의 신곡 사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퍼포먼트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저희 포인트 안무는 바로 다이빙 춤인데요! 이렇게 V를 만들고 뛰어내리는 동작을 하면 되는 춤입니다! 네, 아이브도 빠질 수 없는 무대 스포타임! 조금만! 들려줘! 안무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둘, 셋! 숨 참고 러브다이브! 와우!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정말 기대되는 아이브의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사랑스러운 요소 큐피드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이브의 컴뱃 무대는요! 전생이가 주목하는 스트레이키즈 무대 후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잠시 있어! 아무튼 너무 좋아! 이렇게 시작하는 화이팅! 좀 쉬고 있어요! 이게 말Funnels! 이런 걸 공장하여! 이게 왜 COP! 거기上의 같이! Pourquoi?